후쿠시마에서 지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 전문가 방사능 전문가인 그린피스에서 한국이 최대 피해자다 이거 막아야 된다고 제주도로 이제 오니까 네 몇 달이 온다 경고하고 반대 운동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도 아니에요 물론 그린피스 한국 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 이걸 아닥이라고 하나요? 오늘 조금 제 영어가 거치네요 셧업하고 계시죠 완전히 우리 좀 분노의 언어로 아닥하고 계시죠 조금만 오늘 여러분 저는 욕은 안 하는데 가끔 이런 관용어를 조금 씁니다 우리 민중들의 분노 생활용어로 정작 중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완전 침묵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 언론에는 찬성하는 거로 나와요 반대하지 않는다가 찬성이잖아요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구세력이 너무 좋아요 윤석열 집단을 아하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역도 일본 따라가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미군사동맹을 그렇게 지금 무슨 구걸하고 있어요 아니 일본 없으면 안 됩니까 제가 한미동맹까지야 그것도 평화운동 하는 분들은 반대하지만 미국이 나쁜 짐 많이 하니까 동참하니 말아라 왜 한미군사동맹을 하냐 남북 간에 화해하면 될 일이 군축해 나가고 그러면 비핵군축해 나가면 될 일인데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한미동맹까지는 그래도 용인하고 존중하는 국민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한미일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용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임시정부하고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했습니다 요랑제의 법통을 계승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합의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임시정부와 3.1운동의 계승자예요 반일운동의 계승자고요 요랑제의 반독제의 계승자예요 친일반민족 경영하고 친독제 찬양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국탄생이 문제입니다 왜? 그 자들은 늘 군부독제나 일본 제국지시를 옹호하잖아요 비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나온 게 뭡니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박! 두 번째 한미일군사동맹 구걸 일본 자위대회가 한반도 올지도 모르게 되고요 얼마 전에 장교도 왔습니다 세 번째 멀쩡한 청와대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탕진하고 불통과 민폐를 일으켜서 용산으로 가더니 청와대의 조선총덕 관절을 부활시킨다잖아요 관절 모형을 그 자들은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조선총덕부가 있었던 시절이 좋았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드러났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일제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의 심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취임식 만찬이 취임식 때 온갖 구구 세력 도치 모터스, 비리 세력 다 불러놓고 아마 아직 밝혀지 않았지만 무속 비리, 비센 세력도 상당히 왔을 겁니다 황모 씨나 온모 씨 같은 사람들도 확인해보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취임식 몇 개 더 나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이상한 사람들 대통령 진무실에 몇 명 더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비선, 오빠라든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건희 오빠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날 취임식 만찬을 이또 이로부미를 추모했던 신라홀태 영빈관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또 연결을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자들의 세계관이 일제의 시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축복인가요? 그런 표현을 쓴 박근혜 정부 때 총리부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창극 문창극 후보자가 있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매 그러니까 김영삼이 역사바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거죠 없앴잖아요 없앴죠 김영삼의 그런 행동이 지금 이놈들은 두고두고 아쉬운 겁니다 YS가 다 없앴다고 조선 총독부도 없애고 관저도 없애버렸잖아요 총독부는 차가 부활한다는 말 못하죠 그냥 광화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관전은 이제 관전은 청와대를 우습게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청와대 타고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곳이잖아요 그냥 우습게 만들어야 돼요 관전까지 만들어버려니까 청와대도 우습게 만들면 삼편으로는 자기들이 꿈에도 찬양하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제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내서 현실화시킨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진무스 소장의 분석과 출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섬뜩한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1, 2주일까지만 해도 저는 레드카드만 들었잖아요 저도 윤석열에 대한 근데 제가 지금 70일 3월 9일까지 70일 80일 들어가잖아요 이제 3달 돼가는데 저도 지난 주말을 계기로 지난주을 계기로 조금 아직은 이르다 좀 더 신중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요 저는 윤석열 퇴진으로 갑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징글TV 안징글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과 함께하는 또 NGO들 있잖아요 비정국, 비영리기구 꿈수처 청년 장학금도 모금하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입장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윤석열 정권 이러다가 나라와 국민과 경제와 민생 우리 결의 우리 역사 모두 파괴한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대한민국 엄청난 얘기다 다면 설령 아직 국민대 호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지율은 20% 30% 왔다 왔다 하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퇴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의 다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수라도 시합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섣부르다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을 주신 분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일쯤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생 경제 이번에 세제 개편함도요 재벌 대기업에게는 7조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티켓을 줄 거라고 7조의 티켓을 주고 소득세 조금 개편했는데 그것도 연봉 1억인 사람들만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요? 1억은 돼야 돼요?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들이 보통 이것저것 공제하게 되면 과표가 1200만 원인데요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 그대로입니다 세금 그대로 냅니다 단 한 푼도 절세가 감세가 없습니다 3천 이하면? 네 대략이요 대략 약간 공제에 따라서 공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연봉 3천이면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과표가 세금이 보통 연봉에 바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공제된 다음에 우리가 기본소득공제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정치자금 내면 10만 원 아예 세액공제되지 않잖아요 싹 단 다음에 남은 금액 1200만 원에 6% 세율인데 그동안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세율이 그대로 난 건 물가가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가 3천만 원 연봉을 계속 받고 있다면 실제로는 우리는 계속 소득이 확 줄어드는 꼴이 된 거죠 그냥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표 조정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1400만 원 이하로 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올렸다 그래서 과표가 1400만 원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18만 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했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1200만 원보다 많았던 분들은 기본으로 18만 원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올라갔잖아요 네 근로소득세는 연봉이 1억인 사람도 1400만 원까지는 과표가 원래 15% 했는데 12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까지는 15% 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9%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 곱하기 0.09 아니까 18만 원 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박종 기자님한테 제가 연봉 3000만 원이어서 과표가 1200만 원 우리는 세율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감세가 하나도 없어요 1200만 원 이상 과표가 되는 분들이 그렇죠 18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이상 더 받는 분들 위에 과세가 또 과표가 또 하나 조정되거든요 5000만 원까지 또 과표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과표가 세율이 인하가 돼요 그분들은 또 추가로 누린세니까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최고세율이 45%니까 내가 그러면 10억 벌면 5천 원을 세금 낸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네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세는 전기세도 똑같은데 예를 들면 1200만 원까지는 6%만 계산해주고 그 이후 세대 이번에는 500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15%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또 거기는 보시면 24% 네 24%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또 45% 1억 2000인가가 또 있어요 과표가 또 있어요 그게 38% 계산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4억 5천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를 다 해주고 구간마다 곱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상식이에요 이걸 헷갈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공제를 다 해준 금에 내가 10억을 벌어도 공제를 다 해주면 이제 매덕이 남겠죠 거기서도 거기에 바로 세율 4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재무수율을 당연히 법인세도 똑같고요 구간 이익에 이 구간별 세율이 따로 있어서 그걸 플러스하는 거예요 전기세도 그렇잖아요 전기세도 누진 세율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몇 칼리아트 했으면 몇 프로 그다음에 또 몇 칼리아트 했으면 몇 프로 그러다가 에어컨 지금 전기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덥고 그럼 누진 세율 돌파하잖아요 그럼 그 이 구간에서 전기율 확 나와버리는 구조인 거죠 이제 그걸 누진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봉이 3천만 원 안팎인 분들은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과세 상향된 것만 일부 혜택을 보고요 세율이 하나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재벌 대기업 법인세 6조 넘게 깎아줬습니다 엄청난 혜택은 거기서 종부세 2조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부동산세를 어떻게 보면 일가주택자들 제외하고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투기세력 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연봉이 1억 안팎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서민 중산층도 연봉 얼마 받습니까 솔직히 우리 오마이너스 기자님까지도 포함하여 저까지 포함하여 우리들 키껏 해봐야 평균 맞벌이 부부들 400, 500입니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이 안 돼요 심지어 연봉 2천, 3천 원으로 다니는 국민들이 수두로 갑니다 체제임금선에 국민이 5백만 명선 체제임금 정도 받거나 조금 더 받는 분들이 그다음에 급여가 2백만 원 안팎인 분들이 9백만 명선입니다 이분들은 감세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세제기 편안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래서 무슨 재정이익이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돈 다 써버렸다고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고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건조성을 위해서 코로나19 기간에 돈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에게는 수출로 호황이었던 재벌 대기업 그대로 나중에 법인세를 설령 감세하더라도 나중에도 되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공공요금 인상 10월 달에도 강행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4월 달 인상하고 7월 달도 인상하고 또 10월 달에 인상하는 것도 황당한 것처럼 걷어서 제가 계속 말씀 교통비 통신비 깎아주라고요 이자비 깎아주라고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 농수축산업 할인쿠폰 깎아주라고요 시장 가보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할인쿠폰을 대대에 발행하라고요 인플레 없이 물가인상 효과가 생긴다고요 물가인상 효과가 생긴다고요 대폭적인 거기에 쓸 돈이 사실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감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감세를 하니까 또 재산세 종부세는 깎아주잖아요 재산세 6억 미만의 서민들이 10% 세금이 더 나와요 오히려 서민 증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세 담배세 올린다는 게 곧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서민들이 당연히 서민 증세죠 이렇게 되면 단 하나도 올바른 역사면 역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외교는 외교 국방이면 국방 민생은 민생 경제민 경제 서민 증세 단 하나도 올바르게 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반성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나마 불만이 있을 때 무조건 그럴 때 청와대 청원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경청 우체 쪽에 주소도 없는 경청 우체 쪽에 와서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쁜 놈들아 그래 놓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 구제도 안 해줘요 소상공인 특구 프리랜스가 지금 100만 명 넘게 탈락했는데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골목상권 보호받았던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의무기 물론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파트 게시판에도 다 게시해줘요 우리 동네 대형마트 이번 주는 쉰다 언제 한 달에 뭐 체크하고 있죠 둘째 넷째 둘째 넷째 쉬잖아요 게시판에도 다 게시해줘서 웬만하면 알아요 심지어 우리 집 옆집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주에는 동네 가요 마트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고 그게 정 불편한 건 온라인도 가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그것도 싫으면 토요일 좀 늦게 가서 장보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적응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일본 소비자들이 불만 있는 건 사실 그걸 침소봉돼가지고 이게 마치 국민들을 괴롭히는 제도도 하면서 국정 우선 과제로 그걸 올려놓고 소상공인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사실은 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방역이라고 과학방역이 아니라 가학방역입니다 과학방역이다 과학방역이 아니라 아니 과학방역이 벌써 성공했어야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쯤에 해갖고 코로나 오미크론 대유행했다가 완전히 줄어났잖아요 줄어든 상태에서 마스크 해제까지 해놓고 넘겼잖아요 5월 초에 그럼 과학방역 했으면 야외 마스크 해제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과학방역돼서 PCR검사비 네가 내라 치료비도 네가 내라 그러면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이 받겠습니까 돈 들죠 그렇죠 검사비 7만원 8만원 5만원에서 7만원 밤 내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치료비도 줬던 치료비도 안 자기가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거기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들은 주긴 하지만 보통 일반 우리 서민중산층들은 자기 돈 내야 되죠 회사에서는 유급유가 안 해주고 연차 소진해야 되죠 연차 써야 되고 누가 그러면 조사 당연히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염되신 분들이 어쩌고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지금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걸려가지고 몇 달 전에 진짜 이거 큰일 나요 특히 어르신들 너무 위험해요 정말 거의 이급한 상황까지 갔어요 저희들도요 온 가족이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곽방역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 그렇게 권성동 이번에 연설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까 왜 문재인을 30번 언급합니까 문재인하고 민주당 합쳐서 거의 30번 정도까지 윤석열이 언급해야죠 윤석열이 언급도 안 해 지금 문재인 누가 들으면 외신 기자가 들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 걔들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정을 말아먹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코로나 방향은 정치 방향으로 엄청나요 최선 문재인 정부는 무슨 정치 방향으로 했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이게 변이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중증화율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건 좀 줄이게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비교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또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과학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더 참고를 하고 있어 심지어는 국가주도 방역 없대 백경란 씨가 각자도 생활하고 정은경 청장님 어디 갔어요 지금 국민들이 정은경 청장님 찾고 난리 났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정은경 청장님 어디 가셨냐 제발 되돌아와라 백경란 청장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잘 싫어하나 보죠 그다음에 브리핑도 잘하네 그런데 브리핑 저번에 한 게 너무 충격적이대요 아직도 무슨 우한 코로나 탓을 하고 물론 브리핑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중국 봉사 안 했다는 탓을 하고요 구구 세력들하고 윤석열 전권은요 분위기가 실제 그러고 말하고 돌아다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방역이 있다고 엄청 표면에 전세계가 찬사를 하는데 그러더니 백경란 씨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국가주도 방역은 이제 없다 그것은 각 방역이고 각자 도성애라는 거잖아요 니들 알아서 살아남아라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반사회적이며 얼마나 반국민적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퇴진 구호를 저는 외치합니다 저는 퇴진 국민들이 퇴진 대회를 더 많은 국민들이 퇴진 대회를 온다고 봅니다 7월 30일 날 제가 집회 또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많이 모이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주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할 겁니다 광화문에 모여서요 분노 행진할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력, 육중고에 대책이 첫 번째가 무대책이고 두 번째가 속수무책이고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이요 네 번째가 남북관계이기, 안보이기를 부추겨서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를 부추기는 정책을 대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금위를 합병관리게 만들고 이거 진짜 퇴진이라고 해서 여러분 퇴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퇴진이 지금 당장 될 건 아닙니다 퇴진해라 그러대요 본인들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탄핵 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죽하면 국민이 그걸 모릅니까? 퇴진하면 퇴진 안 하는 것 뻔히 알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라도 해야 된다 독재정권 시절을 보면 옛날 퇴진고를 누가 먼저 외치냐면 학생운동 세력, 급진진보세력 노동운동 세력이 먼저 퇴진고를 채요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완전 달라요 오히려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학생운동 세력들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중하게 누가 제일 먼저 외쳤냐 일반 시민들이 진보계 유튜브들 중심으로 시사 문제 관심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하잖아요 늦게, 뒤늦게 파악하거나 그런데 관심 많은 분들 입장에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흔히 말하면 운동꾼들보다 급진진보세력보다 먼저 이분들이 평범한 시민, 주사층들이 지금 레드카드를 두고 나왔다니까요 저는 종국이 시민사회단체나 범진보계획세력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애타기 시작하면 함께해야죠 얌전한 척, 중립적인 척, 점잖은 척, 관망하는 척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거리를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모르겠습니다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다 범법자들인데 어떻게 스타가 됩니까? 다 범법자들이에요 우욱이 돼서까지 어떻게 스타장은 됩니까? 그리고 맨 나쁜 정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을 해봤자다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민영아 들고 나오는데 서민들 재산세 10% 더 인상하고 되는데 고금리, 고물가 대책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박수가 나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진권 소장 오늘 덥네요 날씨가 확실히 방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회의할 때 보니까 21도로 돼 있던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저희는 30도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늘 알려야 되는데요 안철수가 소고기 사먹으니까 손실보증금 못 준다고 그러고 전기세, 전기수도요금 펑펑 쓴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서민들 중산층도 힘든 것처럼 왜냐하면 요금 올라가니까 그러면 완전 진짜 사기꾼이오 국민 모독 사범들인데 오마이 뉴스에서 팩트체크 했잖아요 전기수도 우리나라 국민들 펑펑 안 쓰잖아요 엄청 애껴쓰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윤석열 집단 회의할 때 보니까 여러분 관공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진짜 철저히 지켰어요 내가 봤어요 28도 가기예요 실내온도 여름에 몇 도 보셨죠? 윤석열 집단 회의할 때 21도입니다 누가 펑펑 씁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21도 펑펑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지금 우리 오마이티비 스튜디오 몇 도죠? 지금 30도 30도입니다 30도 저도 민생경력 너무 더우면 선풍기로 버티다가 너무 더우면 가끔 몇 번 쓰는데 한 24도쯤? 25도? 그래도 선선하니까 선풍기로 같이 쳐놓으면 네 맞아요 21도 너무 더워가지고 급속도로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하니까 너무 더우면 21도로 야 국민들 전부 다 오징어 환경 전문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구하셨잖아요 박수택 선생님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고니의 상징인 넥타이 메고 더운 양복이 있고 차라리 그걸 벗고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에어컨을 관공소 기준인 28도로 맞추고 28도가 너무 그래 어쨌든 더우면 1, 2도 더 낮출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뭐라 근데 국민들 전기 수도 펑펑 쓴다고 의미하던 놈들이 그것도 가짜뉴스로 의미하던 놈들이 지드는 21도야 체제임금 190만 원 많아서 150만 원만 받고 이래라고 한 놈들이 권성동 측근에 대해서는 19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 4대 보험까지 다 받고 공무원 연금도 10년만 보장되고 앞으로 승진도 보장되는데 그건 살 수가 없는 돈이래 미안하다고 했죠 7급에는 9급이라서 소원살이 못한다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학교도 권성동 대치동보다 더 뛰어난 학군도 권성동 강릉 지역 동해지역 싹쓰리 광급공사도 권성동 측근들 이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도 열변을 더해주신 안진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 정말 손실보전금 탈락해서 피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이번이요 금액 600만 원입니다 다시는 안 나와요 마지막이에요 그렇겠죠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특급 프리랜서분들 애절합니다 지금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민주당 정의당 뭐합니까 이 문제는 나서야 됩니다 민주당 정의당이 정치권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대책 민주당 정의당 뭐합니까 더 나서야 됩니다 대중교통비 50% 환급하게 만들어주고 농수출산업 할인쿠폰 대대적으로 발행하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교통은 지역앞에도 없애고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진걸TV 구독하신분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티비는 200만으로 일단 현실적으로 오마이티비 130만 안진걸TV 10만 세상이 올바르게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mayın regions enzymes Kirin solem tow temporary cut 46 번 asshole 벅